투어를 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의원께서 강원도 국회장 협의회를.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폭 증액하였습니다마는. 작년 국회를 통해서 확보한 총 예산이 5조 302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 주시는 데 대해서. 유치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. 위원님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.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면 올라갔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. 올해 다시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. 잘 됐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